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민주노총 관계자나 그 밖의 이른바 진보측 인사들, 우리 용어로서는 좌파측 인사들이 뻔질나게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국힘당 국회의원이 입수한 그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하네요. 이 기사를 접하는 저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북한 가서 도대체 뭘 했지? 저뿐만 아니고 아마 그 기사를 접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만 하더라도 지난 20년간 114회 방북했고 그 밖의 여러 그런 자료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민주노총 20년간 114회 방북. 가습방 중이었던 이승기는 가습기간 중에도 북한을 방문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 가서 뭘 했지? 북한 가서 뭘 좋은 일을 했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관련 기사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민주노총 2000년 이후에 약 20년간 북한을 114회 다녀왔고 또 통진당 해산된 그런 국가반란죄로 인해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민노당은 총 96회 그리고 내란 업무 희미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2014년에 해산된 통진당 통합진보당 계열 인사들의 경우는 무려 101회나 방북했다. 그들은 대부분이 평양 인근에 머물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를 거 아닙니까? 건강상이 아니고 평양에 머물렀다. 크롬은 소위 대남 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미인계를 쓰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일인데 이 동네 사람들이 가만두었겠냐? 그동안 시중에 오오같은 그런 여러 가지 풍물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풍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코를 깨가지고 친북행위를 노골적으로 하도록.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나시죠? 제가 특정 인사의 이름은 들지 않겠습니다. 이름이 아주 알려지고 지금도 언론에 왕성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 인사 같은 경우 보십니다. 이야기가 나오면 북한 쪽에서 그냥 격렬하게 꾸짖지 않습니까? 당신이 뭐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 꼬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뭐 이야기만 나오면 윤석열 정부가 안 되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제 양반이 완전히 코가 깨에도 단단히 깨였구나. 북한에 머무는 동안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구소련도 그랬고 지금 중국 공상당도 그랬고 그 동네는 항상 그렇죠. 미인계란 이런 걸 써가지고 꼼짝달상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상대방의 약점을 확보한 다음에. 민노당 이외 경기 동부 등 통진단 계열 인사의 경우 방문에서는 총 101회인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슥기 전 통진단 의원의 경우는 2005년 3월과 2007년 3월 두 차례 방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5년 3월 방북의 경우에는 가석방 상태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는 더 몸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슥기 의원은 2003년 3월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실행선고를 받은 이후에 그해 8일에 강북적 터끼로 과석방됐고 2005년 8월 특별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상태에서 방북 성인이 이루어진 겁니다. 2005년이면 어느 정권인지 모르겠는데 나사가 완전히 빠진 그런 경우죠. 이 공상당들은 기본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의식에는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을 탈취해야 되고 그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선 거짓, 윗선, 공작 등에 대해서 성력이 없는 것이죠. 2014년도에 영국의 텔레그램이 북한의 미인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걸 영어 표현하는 하니 트랩이라고 그렇게 부르네요. 아주 영어가 멋있네요. 꿀들이 그냥 그 트랩, 덫, 그냥 꼼짝 달사가지 못하게 여성들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녹화나 녹음을 해가지고 평생 동안 코를 꿰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런 인사들이 한반도에 남쪽에 아주 많을 겁니다. 그게 수십 명이 될지 수백 명이 될지 분단이 되거나 7, 80년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북한 측에 매수되거나 코가 낀 인사들이 정치계, 언론계, 기업계 그리고 여러분들 문화계 수없이 많을 겁니다. 노동계. 그중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적겠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잘 아니까 2014년 12월 27일 날 북한이 방북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미인계를 접촉하게 해가지고 코를 꿰는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국내 한 언론 매체에서 잘 소개했네요. 2014년 12월 영국 일관지 텔레그래프는 북한의 탈북자를 인용해서 방북 고위층을 상대로 한 북한의 씨앗 시기 점수를 자세하게 소개해 주목을 끈 바가 있다. 아마 국내에서 탈북한 상태에서 그런 사회시민활동 운동을 하고 계시는 한 분이 그 관련된 책도 아마 지필했는 말입니다. 이게 탈북 언론인 장진승 뉴포커스 대표의 책 친애하는 지도자를 인용해서 북한 정권은 평양을 찾은 해외 엘리트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미인계를 활용해가지고 여성이 임신을 하도록 한 다음에 아이를 볼모로 협박을 한다. 그런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죠. 국내에 공공연하게 그냥 사실처럼 지금 퍼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뒤에 급격하게 친북 성향을 보이는 외국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종종이 있다면 원래 저 사람이 그러지 않았는데 방북한 다음에 사람이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 같으면 미인계에 빠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에서는 모모한 언론인들이나 또 언론과 관련된 사주들이 여러분들 이름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미인계에 걸려들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정언이 나왔는데 씨앗 심키 공작 the seed bearing scheme 영어 표현도 아주 멋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인 이름 거론하지 않지만 북한 문제가 나오면 꼴이 납작하게 이런들 꼴이 내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상 그런 유람이 한참일 때 선 내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여러분들 일부 기자들한테 다 딱 발각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가 안 됐을 뿐이지 그렇게 그 내용이 여러분들 외신을 들어가 보면 노스코리아의 비밀스러운 하니트랩 미인계 스파이 프로그램의 내부를 파헤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2012년도에는 방북 인사들에만 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대납공작 여러분들 그런 부처에서 한 여성 40대 여성을 남한으로 파견해가지고 마치 탈북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국내에 여로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인계로 접촉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죠 2012년 6월 1일자 미주신문입니다 중앙일보 북한의 하니트랩 스파이가 서울에서 발각됐다 이렇게 공용공연하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만 포섭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에서 탈북자로 위장을 시켜가지고 여성을 내려보낸 다음에 그 여성이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사람을 미인계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보도가 2012년도에 보도됐으니까 그런 일들이 상당히 진행이 됐겠죠 지금은 그냥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사람들 가가지고 뭘 그렇게 좋은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중국 공상당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충남지사를 지냈던 안희정 사건이 여러분들 미투 사건의 일환으로 폭로가 됐을 때 그때 수면 위에 잠시 오르다 그냥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네 우리가 놓쳤던 안희정 미인계 의혹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다 2022년 12월 26일 공상주의자들은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활용하니까 뻔질나게 여러분들 북한을 떠나든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뭐 거의 코가 깨어도 한참 끼인 거죠 한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치인들 노동계 인사들 종교인들 언론계 인사들 과거에 이런 박지원 씨가 뭐 한무리 이름 데리고 언론사의 높은 사람 데리고 북한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가만두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아주 이골이 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허술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뭘 그렇게 좋은 데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이야기죠 그 여러분들 같은 동포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